자 여러분 한자, 삼천한자 제1강의 두번째 1-2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에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삼마자 했죠? 삼마자를 더 이어서 하기 전에 잠시 이제 이걸 봅니다. 아까 아닐피가 있었을 때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요. 비미배. 자 미자를 하다가 지금 2강을 넘어온 겁니다. 삼마자가 있고 아닐피가 있으니까 이 삼마자는 삼배가 있죠. 삼배 만드는 삼뽕나무가 한해사리 푸르라 했어요. 진짜 삼므로 만들지 않은 삼배옷을 입고 쓰러져버렸다. 재밌게 말을 만들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미입니다. 쓰러질 미. 뭘 입고 쓰러졌다고요? 삼배옷이 아닌. 진짜 삼배옷이 아닌 삼배옷을 입고 쓰러졌다. 재밌게 말을 만드는 겁니다. 쓰러질 미자. 옥체의 미령 할 때 미자. 일생을 풍미한다 할 때 미자입니다. 풍미한다 할 때 미자. 옥체의 미령 할 때 미자. 쓰러질 미자니까. 미령은 편안하지 않다 이 말이죠. 영자 편안할 영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안일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자가 된 겁니다. 안일피의 영향을 받아서 미자가 돼. 자 그런데 안일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삼마의 영향을 받을 때는 뭔자가 될까요? 삼마자. 야 바위집에 삶껍질. 즉 삶이 두 개 나있다. 이게 뭔자라 했어? 삼마자. 삼마자라 했어요. 밑에 안일피가 있어서 뭔자라고요? 안일피가 있으면 쓰러질 미자. 그럼 미자가 됐죠? 안일피가 있으면 비자 영향을 받았으니까. 비 모음이 같으니까. 그런데 삼마자. 안일피가 있는 거 말고 나머지 것이 붙었을 때. 그럼 삼마의 영향을 받겠죠? 대부분 다 마자가 됩니다. 삼마자에 뭐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까 안일피가 있을 때만 쓰러질 미자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가 돼? 대부분. 아닌 것도 한두 개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자 마자 해봅니다. 마자. 손수가 있어. 무슨 마? 만질 마. 만질 마. 안마. 또는 문질을 마. 문질을 마 해도 돼. 손으로 문질인다. 그때는 마찰. 문질을 다 할 때는 마찰. 만진다 할 때는 안마. 자 해봐. 만질 마. 문질을 마. 자 그 다음에 또 삼마는 그대로 있습니다. 삼마는. 삼마는 그대로 있고 돌석을 넣어보면 돌석을 넣어보면 돌하고 관계된 마자. 돌로 막 갈아. 갈마. 연마. 연마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삼마자는 그대로 제가 여러 번 써야 되는데 제가 한번 씁니다. 여기에 뭐가 붙으면 마귀마자가 될까? 귀신귀가.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귀가 붙으면 마귀마가 돼. 마귀마. 그 다음에 이거하고 병력하고 중복이 돼. 중복이 겹쳤어요. 겹쳐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보이는 것은 병력이죠. 이거. 자 병력은 침상에. 침상이고 침대 다리고. 그 다음에 사람 머리 부분도 누워있습니다. 사람 머리 부분도 이미 했죠? 머리 부분을 두고 어디에? 침상에. 침대 다리에. 누워있죠? 네. 그러니까 아프다는 뜻이죠? 병이죠? 자 이것은 이 자가 한자 그대로 쓰면 이상하니까. 이 머리 부분도 그대로 두고 침상을 옆으로 세워. 세우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죠? 아프다 병이니까 병력자가 되죠? 해봐. 병력. 또는 병질환. 해봐. 병력. 병질환. 침상을 옆으로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외워졌죠? 병력, 병질환. 병은 뜻이 되죠? 자 근데 이 병력자하고 아까 바이처범자가 겹쳤다니까. 겹쳐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이렇게 병력자 한번 보여. 그리고 삼껍질 비는 그대로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이거 마자하고 병력자 합쳐졌어. 병하고 관계되면 마자죠? 이제. 그럼 해봐. 절일마. 팔다리가 절인다 할 때 절일마. 마비. 마취. 마취. 마취 시킨다 할 때. 마비, 마취 할 때. 이 마자 써요. 절일마. 절인 것은 병하고 관계되니까 아픈 것과 관계되니까. 병력이 있는데 아까 겹쳤다 이 말이에요. 바이처범자하고. 그러니까 겹쳤으니까 이제 마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산맞자가. 이렇게 가죠? 자 마자. 자 근데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삼껍질 빗처럼 산모양 이렇게 안여야 되고. 그냥 나무목으로 돼버리면. 이 수풀임자잖아요. 그럼 림이잖아요. 아픈 것하고 상관이. 병하고 관계된 림이니까. 병하고 관계된 림이니까. 해봐. 임질림. 임질림. 성병의 일종의 임질. 안 좋은 거죠. 이제 수풀임자가 되면 그렇게 바뀌는 거고.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로 빼다 보면. 삼껍질 빗자체 이렇게 나와야 될 게. 그냥 이렇게 나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위에. 이건 잘못 쓴 겁니다. 다르죠. 분명히.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해보면. 또 삼껍질을 그대로 씁니다. 거기에 작을. 여러분 아까 실사라고 그랬죠. 실사시고 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것만 남으면 작아져서 커졌어. 작아졌으면 작을 줬자입니다. 작을 줬자. 이것도 작을 요고. 요것이. 요것도 작을 요고. 또 요것도 작을 요예요. 해봐. 작을 요. 작을 요. 요것도 작을 요. 작을 요. 요렇게 돼. 요것도 작을 요. 작을 요. 다 작을 요예요. 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런 것을. 작을 요를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변형이라고 해요. 변형. 조각 글자. 즉 부의 변형. 자 요것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건 그대로 계속 씁니다. 요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네. 요거 같은 거에요. 같은 거. 작을 요하고 관계된 맞자죠. 해봐. 잘 마. 잘 마. 자잘하다고. 잘 마. 크다 반대. 자잘하다. 해봐. 잘 마. 잘 마. 어조사 마. 어조사인데 어떤 어조사냐. 음은 어조사. 음은. 해봐. 어조사 마. 음은 어조사 마. 음은 어조사 마. 잘 마.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요것만 써서 잘 마를 쓸 때 요 밑에 요것만 써가지고 음은 어조사로 많이 쓰여. 그래서 무엇임자. 거기에 이렇게 써서 해봐. 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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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무슨. 무슨 또는 무엇. 이런 거 나타날 때 이렇게 씁니다. 이건 세간집. 직기피폼할 때 집자도 되지만. 또 열사람 십자도 되지만. 무엇. 심도 돼. 무엇. 심. 그래서 무엇. 심으로 써서 심이 샨너로 바른다고. 맞자. 맞자. 그래서. 무엇자로 바르면 돼서 해봐. 샨머. 샨머. 무엇. 무슨. 할 때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해봐. 어찌 됐든 그건 그러고.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고. 이게 뭔 자라고. 이게 뭔 자라고. 작을 영향을 받으니까. 작을 마. 작을 마가 아니고 잘 마. 또는 어조사 마인데 어떤 어조사. 의문 어조사. 의문. 의문. 의문할 때 어조사.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그걸 의문 어조사로 써서 이런 단어가 형성된다. 이 말이죠. 중국어 가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린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없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기 산마자에 아닐 비가 붙으면 의문이 뭐가 됐어. 그때는 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비의 영향을 받았어요. 의문이. 비의 영향. 그런데 비가 아닌 다른 것이 붙을 때는 산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문이 뭐가 되버려. 대부분 마가 됐어. 그래서 여러 가지 했죠. 순수가 있으면 무슨 마. 뭐가 있으면 마기 마죠. 뭐가 있으면 갈 마죠. 뭐가 있으면 절일 마자죠. 절일 마. 병력. 병력. 그렇죠. 접쳤어요. 뭐가 있으면 잘 마자. 어조사 마자죠. 자글 요로 변형시켜도 되고요. 거기까지 딱 끝났어. 거기까지 딱. 그리고 수풀 임자가 있어보면 병력. 수풀 임자가 있어버리면 그 의문이 림이 된다는 걸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산마자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 마자로 됐는데 항상 마자만 되느냐. 간혹. 간혹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요리 좀 갑니다. 요리. 산마자가 있었을 때 대부분 음이 뭐가 된다고 대부분. 마가 되는데 갔다가 털 모자. 털 모자를 쓰면 이제 마가 안 돼. 예외가 돼. 해봐. 대장깃발. 대장깃발. 대장기휘. 해봐. 기휘. 우리가 깃발인데 대장기. 깃발 중에 제일 우두머리기. 해봐. 대장기. 대장기휘. 털 모자가 있으면 마자 영향을 받아서 마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요. 해봐. 대장기휘. 대장기휘. 휘하에 누가 있다 없다 할 때. 휘하. 할 때 대장기휘자. 많이 쓰죠. 또 하나의 예외를 듭니다. 산마자 그대로 씁니다. 산마자 쓰고. 밑에 딱 쌀 밑자를 써. 쌀 밑자. 쌀 미가 있으면 이것도 마가 안 되고 미가 되어버려요. 미가. 그때는 쌀 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미 미가 돼. 두 가지 예외죠. 이거 뭐라고 이게? 대장기휘자. 털 모자 털로 가지고 사무 모양처럼 만든 깃발. 그게 뭐 깃발이요? 대장기휘다. 그렇게 생겨. 털로 가지고 사무 모양. 삶이 뽕나무처럼 한해사로 풀. 그 삶 나아있는 모습처럼 만든 깃발. 대장기휘다. 그렇게 하고 휘하에 할 때 휘자. 쌀이 있으니까 쌀 밑자 영향을 받아가 미가 되버리네. 그럼 쌀하고 관계되는 밑자인데 뭐가 될까요? 쌀하고 영향이 있어? 해봐. 죽. 해봐. 죽미. 죽미. 자, 여러분 중요한 사자 성화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분골세신이란 알죠? 분골세신. 가루분자, 뼈골자, 뼈가 가루가 되고 부술세자, 몸신자, 몸이 부서지도록 그때 분골세신 아시죠?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써 분자는 똑같이 씁니다. 자, 가루분자. 가루분자입니다. 가루분자. 가루분자입니다. 분골세신할 때 골자 되어있는 분신. 몸이 가루가 됩니다. 분신. 그 다음에 밑자 써요. 이 밑자. 중미자를 씁니다. 중미. 자, 그러면 가루분자. 몸이 가루가 되고 자, 중미자. 죽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뼈가. 자, 읽어봐. 분신. 미골. 자, 반복하면 두 번 합니다. 시작. 분신. 미골. 한 번만 더. 분신. 미골. 분골세신해봐. 분골. 그리고 두 개 연속해서 시작. 분골세신부터 시작. 분골. 분골부터. 분골. 세신. 분신. 미골. 여러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분골세신부터 시작. 분골세신. 분신. 미골. 자, 풀어봐. 몸이 어떻게 돼? 나눠집니다. 가루분자입니다. 쌀 밑자. 쌀이 나눠지니까 가루가 되는 거잖아. 가루분자. 몸신자 알고. 이건 그만 먼 자라 있어. 쌀 밑자 영양받아서. 중미자. 해봐. 중미. 문드러질 미. 문드러져버린다고. 죽처럼 문드러져버린다고. 해봐. 중미. 문드러질 미. 뼈골. 그러면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문드러져버린다. 분골세신 같은 의미죠? 자, 정리하면 좀 깊게 들어갔습니까? 아,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지금 뭐, 이거 할 때 요것만 하고 몇 개. 하늘선 따지 하는 거 아니니까. 자, 해서 정리합니다. 삼마자 밑에 아닐피가 있어가지고 아닐피자 영양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미. 근데 말로 만들면 진짜 삼밈, 삼배옷이 아닌 삼배옷을 입고 쓰러졌다. 쓰러질 미. 그 나머지 삼마자에 뭐가 붙으면 다 의미 대부분 뭐가 돼서? 마. 마가 됐는데. 애외로 털모자가 있으면? 대장기. 그렇지. 쌀 밑자가 있으면? 중미. 미리 이용한 사자성어는? 분신, 미, 골. 어떤 뜻입니까? 몸이 갈마되고 뼈가 문드러지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비슷한 수거가 뭐가 있어? 비슷한 게? 분골세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한자를 또는 한자 수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속된 말로 그냥 뿌리를 뽑아. 뿌리를 뽑아. 발본 색을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뭐가 있어? 빔이 배 자가 있습니다. 아까 손수에 배웠죠? 손수. 손수자 배웠죠? 손으로 안일 비자. 손으로 너는 아니야 인마. 하고 밀어. 그래서 밀배.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배구. 배초. 자, 이거. 수레차차죠? 수레차차. 수레차차. 수레차차에는 사람도 여러 명이 쓸 수 있고 짐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수레차차가 들어가면 한자에서 무리를 나타납니다. 무리. 여러. 해봐. 무리. 무리. 수레차가 있으면 어떤 뜻이 된다고? 무리. 무리. 물론 차 자체 뜻도 있지만 자, 그래서 배자는 이제 배자니까 아니, 비자 때문에 이제 세가의 음중에서 배자가 됐으니까 배자는 배자인데 무슨 배? 무리배. 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선배. 후배. 폭력배. 불량배. 난이 난이 배. 무슨 무슨 배. 자, 배자. 나중에 영어, 일본어 배울 거니까요. 자,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 배우. 배우. 광대 배자.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합니다. 사람인자 하나 있으면 사람인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은 광대 배에 했는데 사람이 두 개 있으면 이게 뭔 자예요? 두인 또는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 자축거린도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화면에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종종거림. 이제 종종거림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자축거린다 그럽니다. 자축거릴 척 하면서도 자축거린다는 말이 뭔 뜻인지를 모르고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한자의 뜻을 하면 한자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뜻을 말하면서 그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럼 하나만 하지. 자, 자축거릴 척자. 자축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두인입니다. 두인은 한 사람은 아니죠. 분명히 두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고 자축거립니다. 좀 당황한다. 어정거린다는 뜻이 됩니다. 무조건 해봐. 두인.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 거기에 있으면 어떤 뜻이 된다고? 방황한다. 어정거린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으면 어정거릴 배. 이 자가 어정거릴 배니까 제가 그냥 어정거린다. 이게 아니고 실제 모르는 한자에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축거릴 척. 이건 자축거릴 척입니다. 이게 척이고 이게 척이고 이게 척입니다. 척척입니다. 척척. 자, 이건 자축거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실제 이것은 내거리. 내거리 모양 이것이 이거고요. 이것이 이거요. 그죠? 내거리에 사람 다닌다 해서 다니라 행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것이 각각 어디 붙고 이것이 각각 어디 붙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 따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정거릴 배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배회. 배회. 자, 배회. 그러면 배자는 어정거릴 배자인데 회자를 쓰려면 회를 뭘로 만들까? 빙빙. 빙빙. 돈다. 이거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죠? 빙빙. 돌 회자네. 그럼 어정거리 배자가 이게 있으니까 어정거리 회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 있어야지. 당연히. 배자 있으니까 회자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라. 아무 상관없이 하지 마시고. 자, 해봐. 배회. 배회. 그렇게 되고 이것은 일단 위아래가 오드의자입니다. 오드의자가 이것과 이것이 떨어져 있어요. 딱 떨어뜨려졌어. 가운데에다 넣을 글자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옷은 옷인데 안일 빗자. 정상옷이 아니야. 또는 옷 속이죠. 옷 속이죠. 속. 속이 안일 빗자. 아닌 것이 자꾸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옷이 치렁거려. 해봐. 옷 치렁거릴 배. 해봐. 옷 치렁거릴 배. 옷 치렁거릴 배. 빠른 속도로 두 번 시작. 옷 치렁거릴 배. 옷 치렁거릴 배. 그 세자 이상 뜻이 세자 이상일 경우는 빠른 속도로 말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말이 더듬거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잘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옷 치렁거릴 배. 옷 치렁거릴 배. 또는 성시배. 성시배. 배씨. 배 누구누구 할 때 배씨 성시로 많이 쓰는데 자, 문제는 자, 요리 공간으로 요리 갑니다. 오드의자가 이것이 오드의자라는 걸 알죠. 상의를 말하면 상의 하의가 아니라 상의 모양을 본다. 만든 오드의자인데 오드의자를 왼쪽에 쓸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두 개, 두 개. 오드의. 또는 위아래 이렇게 떨어뜨려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금방 안일피가 있으면 뭐였어요? 안일피가 있으면 오치렁거릴 배 또는 성배. 근데 여기다가 가운데 중자를 넣어주면 옷 속이죠. 옷 속이죠. 뜻은 속이고 중자 영향을 받아서 의미나 속 중자 없이 당이 난다고 속충자죠. 속충자. 충심으로 감사한다. 충심으로 감사하다 할 때 또는 절충한다. 할 때 충자죠. 네. 옷 속에 가운데 중자 있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옷을 찢어넣습니다. 그리고 자, 옷을 찢어넣는데 뭘 찢어넣냐면 이렇게 옷 속이 이렇게 돼있어요. 옷 속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 모양이 뭐냐? 이 모양이 네덜네덜한 누더기 모습입니다. 해봐. 누더기. 누더기. 옷이 이렇게 돼있어. 이게 뭐라고? 누더기. 옷이 누더기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쇠퇴한다. 쇠알 쇠자. 쇠알 쇠자. 쇠알 쇠자. 쇠자잖아. 그 마을 리자를 써봐. 마을 리자. 그럼 뜻은 속이야. 근데 마을 리자 영향을 받아서 의미 리. 속 리자. 옷 속이니까 속 리. 옷 속이 누더기니까 쇠퇴한다. 쇠알 쇠. 옷 속의 가운데 중자니까 속 충. 충심으로 절충할 때. 이거 속 리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이서. 이서. 그 다음에 남 모르게 따로 계약하는 걸. 이명 계약. 아 그때.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다. 표 리 부동. 할 때 리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3강. 1-3강에서 뵙도록 할게요.